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며칠이죠? 토요일이요 와, 햄버거래 모두 감사의 말 교수님 콜라 계좌 있으세요? 응, 잘 먹어요 아, 예쁜 미용과 같이 오늘의 옷 스타일, OOTD를 설명해 주시겠어요? 오늘의 OOTD를 해보자면 연주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연주 제가 좀 박살내야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기대할게요 네, 기대할게요 교수님, 오늘의 OOTD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아니요 맞춤 정장 필름 어떻게 검정 양말이 하나도 없으실 수가 있으시죠? 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어요? 열었거든요? 네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오늘? 네 그냥 뭐 아무거나 걸쳤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지금 이 옷을 어떻게 구한 건지 말을 한번 해볼까요? 그쵸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 아 아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옷을 살 때 중요하다면 2주 전에 꼭 시키기 알겠습니다 응 어 알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저거 그래서 저기 무슨 아 우리 응 그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지쳤나요? 저기... 안녕! 저희 지금 뭐하고 있죠? 저희 회식하러 가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너무 힘들어요 10시 반까지 고기 예약했던거에요 그럼 몇 시간 남았나요? 너무 맛있어 왜 걸었는데? 야 빨리 먹어! 수빈아 잘 꾸며놔야지 내가 무슨거 아니지만 먹어봐 야 정신 망할거 같아 나랑 하루도 잘 맞고 난 될거 같은데 난 모르겠어 소리가 안되는건데?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잘하는데 오우 나 뭐야 오우 나 뭐야 진짜 가만히 있어 진짜 가만히 있어 오우 오우 자 에이 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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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데웅 로데웅은 로데웅은 누가 뭐래도 알아듣고 가다 진짜 오케이 로데웅 몇명인데 몇명인데? 네 명 피아노 지원 안하면 내가 해줄텐데 피아노 지원 안하면 해줄텐데 근데 지원했는데 지원 안했다 하면 안된다 아아 아아 근데 그냥 지원자료를 피아노를 빼면 되는거 아니야? 아아 아 피아노 넣어야 된다 이제 오 저기 있네 저기 보이죠? 왼쪽에 그 내비에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대표가 될 쉽게 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임원이 이제 새로 짜야 되는데 어떠신가요? 아 일단 기분이 새롭고요 아마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원 돈 되면 좀 할 생각 있고요 돈은 좀 대줄 생각입니다 일단 지연자가 있으면 무조건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 아 카이포가 좋아 должно Ja 근데 오케스트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세트입니다 흐음 허기놈음 흐음 남삼 여긴 여긴 하네 V.V 르냐는 나의 모습 . .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왔어요? 왔어요 왔어요 됐어요 언니 언니 새우가 없대 새우가 없대요? 왜 새우가 없대 콘텐츠 따로 시키는 거구나 여기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너네 줄은 네 명이 없어요 여기 있을 거야? 네 지금 뭐하고 있죠? 자유야 지금 정보교회에서 포스필 연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경기공연 2개가 끝났는데도? 경기공연, 포항공대공연 그리고 포스필까지 전대생인 줄 알았어요 전문 공연가들이에요 거의 감사합니다 전문 공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